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대왕 랍스타 먹방! 레츠고! 자, 이 대왕 랍스타는 인어교주해식단의 제품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잔! 진짜 커요! 짜잔! 아, 따가워! 자, 해체 완료! 제가 태어나서 랍스터를 한번도 안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 좋아! 우와! 대박! 우와! 제 손만 해요. 손이 가려지네. 제 얼굴만 해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가위가 부서질것같은데? 가위가 부서질것같은데? 이거 봐요! 진짜 크다! 우와... 짜잔! 크으으... 우와... 우와... 자, 바로 먹어볼게요! 내 인생 처음 랍스터... 와... jezelf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이런 맛이구나 진짜 맛있어요 얘도 큰게 더 맛있어요 큰게 더 맛있어요 칠리소스 칠리소스 삼키기가 아까워요 양념소스 삼키ć 막, 소스 삼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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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맛은 달짝지근하고 예술! 이쯤에서, 무알콜 맥주 이 맥주는 클라우드 제로 입니다. 치얼스!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기분이라도 내려고 제로를 사왔습니다. 그다음, 꼬리 과연 느낌도 중요하네요 푹 。 진짜 맛있다 좋아 골고루 꼬리가 더 맛있어요 이거 저번에 먹었던 블랙킹타이거새우하고 비슷한 크기에요 너무 맛있다 큰게 훨씬 맛있네요 내장에 찍어먹으면 맛있다던데 한번 먹어볼게요 독황장 진짜 맛있다 내장 계속 내장 찍어먹을걸 그랬어요 뭐야 이거 내장 대박 드디어 금지 무시 냄비 냄비비 냄비 음 냄비 problem 비싼 전lines vit 부분 ''우리는 그릇' 넓은 근데 가장 먼저 스토리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팅글이라는 어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광고 없이도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팅글 어플에서 COASMR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팔로움 안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